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피기피기라고 하는 민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토큰 판매가 단 15일 남았어요 15일 뒤에 모든 거는 끝나게 되는데 자 이제 프리세이 같은 경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장 뭐 하루 남았다고 하더니 또 연장 계속 연장하고 그래서 안 끝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종료가 돼요 그래서 15일 뒤에는 모든 게 밝혀지게 되니까 좀 단칼의 승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본딩 커브가 66%가 진행이 됐는데 나머지 34%가 채워지면은 팬케이크 수압에 상장을 하게 되죠 상장빔을 맞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현재 차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저도 대박이 날 거라고 짐작을 했기 때문에 40만 개를 구매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라펀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좀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마이턴 크립토라고 하는 민코인 제가 계속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기 막차를 탑승할 기회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본딩 커브가 83%가 마무리됐다 말씀드렸는데 마이턴 크립토는 지금 보시면 100%가 마무리가 돼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500%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지금은 전략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자 마이턴 크립토 팬케이크 수압에서 상장빔을 보시면 170%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본딩 커브 극초기에서 잡았기 때문에 500%의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러그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팔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러그풀이 또 많아요 되게 그래서 매도를 잘 잡아야 내 수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를 들어가시는 게 리스크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피기피기는 지금 현재 66%가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됐지만 저는 마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공식 트위터에 들어오시면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팔로워가 14만 명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게임이라고 돼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다른 CEX에서는 상장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 설렘이 공중에 감돌고 있다 상장이 얼마나 들떠 계신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피기피기는 텔레그램으로 무료 채굴이 가능하시고 이거 보여드리면 저도 276개가 있는데 이게 벌써 달러 가치가 나와요 그렇다라는 게 이미 거래소 상장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상장가가 나왔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토큰 하나가 지금 이렇게 플레이 투 언 방식으로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퀘스트도 있는데 해보시면은 무료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미 거래소 상장은 확정이 됐어요 상장 시기가 10월 말이에요 다른 CEX랑은 상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후오비 OKEX 바이비트랑 상장 진행 중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 게이트 와이오랑 비트게 진행 중인데 이제 쿠코인이랑 맥시 지금 100% 확정이에요 근데 이제 상장 시기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주 자 근데 이 피기의 규모가 이 피기의 규모가 쿠코인이랑 맥시의 상장이 확정된 규모이기 때문에 그라폰에서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되는 거는 마감이 될 확률이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폰에서 지금 현재 상장 빔을 맞을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라폰에서 히트를 쳤던 베이비 비앤비라고 하는 민코인이 100%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팬케이크 샵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2000% 상장 빔 나오고 200% 또 터졌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됐거든요 자 근데 본딩 커브 마무리했을 때 단 1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100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원 넣었더니 천만원 10만원 넣었더니 1억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정말 가능한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피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원 투자하니까 3일 뒤에 정말 천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본딩 커브가 예를 들어서 90%에서 멈췄다 그러면 팬케이크 샵에 상장을 못하고 거래는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거래 종료가 되시는데 그럴 경우에 그럼 투자금을 다 날리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투자금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안 돼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를 하셔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인 거예요 010-5933-4168번으로 피기 두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공식 사이트에서 어떻게 구매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라펀이 계속 히트를 치고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캠 사이트가 있어서 지갑 연결하시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괜히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낯선 사이트에서 지갑 연결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문의가 폭주로라고 있다 보니까 막차를 타실 분들은 지금 현재 연락을 빠르게 주셔야 탑승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